어... 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 이거... 이것 때문에 어... 이 김지영 모의고사 시즌1 부의 모의고사죠 물론 제가 4년이 걸렸다라는 게 4년 내내 문제 출제를 했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닌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한 저의 양심 고백입니다 저는 인강... 이제 인강 런칭한 지 4년째라는 소리거든요 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냐면 솔직히 어떤 한 개인이 평가원 수준의 문제를 낸다라는 말도 저는 별로 인정하고 싶었지 않았던 사람이고 원래 처음에는요 어... 개인의 주관성이 막 개입된 것을 평가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조금 좀 부끄러웠었고 초반에 상업적인 용도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낸다라는 것도 저한테는 제 인생 모토에도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서 완벽하진 않습니다 저거 겸손해요 아니 저는 이거는 확실해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의고사나 시험 중에서 당연히 원탑은 평가원인 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맞잖아요 근데 그곳에 근접할 만큼은 이제는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김지영 부의 모의고사 시즌 응원을 선보입니다 어... 4년 동안 제가 준비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이것도 솔직한 얘기에요 인강 런칭하고 나서 전국에 정말 수많은 학생들 제 수업을 듣는 수많은 학생들의 수많은 질문들을 뭐 요즘에는 제 조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가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까지는 거의 한 99%는 제가 다 담당해서 질문까지를 제가 다 받아주면서 아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치가 저한테는 더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 제가 재작년 정도부터 수업의 컨셉을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고 수업을 했어요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를 하자 제 수업 듣는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항상 대부분의 주요 문제풀이 유형은 평가원 그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정말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풀어내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 이제는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선지를 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지 어떤 결의 지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좀 흔들게 하는가 하고 어떨 때는 좀 마음 편하게 하는지가 이제는 좀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모의고사를 출시했습니다 시즌 1 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하셔도 상관없고요 교육청 모의고사를 대비하시는데 쓰셔도 상관없고요 9월 평가원 심지어 수능까지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종인간이 뭐 맞는 모의고사라는 건가 이게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그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 얘들아 이 모의고사를 만들 때 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 가장 신경 많이 썼던 게 있어서 그래 얘 때문이야 제가 다른 모의고사에서 대비하는 용어로도 쓰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 모의고사니까요 이 모의고사는 최근 평가원의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이 말을 사실은 저는 쓰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평가원의 트렌드를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뭘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거냐면 결국 난이도가 제일 여러분한테는 중요한 거잖아 모의고사라는 게 근데 그걸 최근에 모의고사를 반영한다는 게 난 좀 어불성성인 것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작년 기준에서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최근에 제 캐스트 영상 보시면은 각 모의고사별로 1등급 인원의 퍼센트를 뛰어넘는 캐스트 영상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1등급 인원이 그때 한 15점 몇 퍼였나 그러니까 대략 16퍼에 가깝게 나왔었어 그러면 수능을 대비하는 개인 모의고사를 출시하려면 9월 평가원처럼 그런 1등급 인원을 반영해서 내야 되겠네 근데 이게 웬걸? 수능은 거기에 절반도 못 미치게 나왔어야 되더라 수능은 7퍼가 나왔어 7퍼 16퍼에서 7퍼가 나왔다고 1등급 인원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가 뭐냐면 평가원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려는 것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평가원 자체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들을 냈고 어떻게 선지를 출제를 냈고 어느 정도의 해석 능력을 너네한테 요구했는지를 다 종합적으로 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6월 평가원도 괜찮고 9평도 괜찮고 수능도 괜찮고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 대비하는 용어를 쓰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물론 물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뭔가 짜잘한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짜잘하게 반영을 하겠죠 최신 그런 트렌드 짜잘한 트렌드가 있으면 하지만 저는 난이도에 휘청거리지 않는 모의고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알잖아 여러분들 평가원 난이도 조사를 잘 못하는 거 알잖아 물론 요즘에 최근에 한 2년 동안에는요 2, 3년 동안에는요 평가원이 어렵게 낸다는 기조는 계속 변하지 않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딱 작년 9평 빼고 그러므로 저는 그냥 그동안에 평가원이 뭘 어떻게 했는지 정도를 계속 담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게 제 부의 모의고사의 가장 큰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 모의고사를 해야 되는 가장 또 하나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일 1등은 얘고 1등은 얘고 2등은 얘야 이제 한 4년차 인강 했으니까 나 이제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할게 해설 강의는 누구보다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그리고 제 강의를 이전부터 들어본 분들은요 이건 제가 좀 민망하지만 말할게요 여러분들 강간에 글 같은 거 올라오면 김지영은 메가스터디에 올라와 있는 해설 강의만 봐도 성적이 오를 정도다라는 얘기들이 게시물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아는 말이 아니고 저는 그거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해설 강의는 김지영이다 라고 하는 건 솔직히 다 잘한다는 거잖아요 전 유형을 다 하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포함해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해설 강의를 올리는 건 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해설 강의는 거의 수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러닝타임 보시면 여러분 기본 3시간일 겁니다 근데 제 모의고사는 어떻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모의고사 실무는요 여러분들 한 번 풀고 넘어가는 용어를 쓰신다면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실무를 왜 보는데요 본 다음에 내가 꼭 챙겨야 될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강의를 통해서 뽑아내신 다음에 그 생각으로 시험장이 들어가시라는 거잖아요 그게 실무의 용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사실은 모의고사 시즌1의 1회 모의고사의 2강 정도까지 찍었거든요 엄청 자세하게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보시든 안 보시든 어쨌든 중요한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진짜 뼈를 갈아서 피를 녹여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 강의를 제공할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제가 해설 강의는 진짜 피토하면서 찍는 거 아실 거니까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이거 별표를 이렇게 또 세 개 두 개 하나 하니까 좀 덜 해 보이나 그냥 다 하면 안 되겠니 아 이 제 첫 개인 모의고사 그래서 저 진짜 진짜 이거 하느라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서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해설지요 이미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부분은 OT 듣는 분들이야 그래도 모의고사를 다 구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말 나온 김에 좀 보여드릴까 안 사신 분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정도 두 세트고요 풀 실모입니다 듣기까지 포함이에요 외국인 성우까지 다 모집을 했고 그리고 그냥 이건 재미삼아 얘기하자면 듣기 평가의 제일 앞부분에 안내사항은 제가 녹음했어요 그냥 피직하고 웃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진지하게 가는 거니까 뭐 OEMR 칸도 다 들어가 있고 해설지 같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 제 실모이기 때문에 제 노력이 거의 한 90%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제 연구진들 그리고 이제 원어민 감수까지 제가 맡았을 정도니까 제가 정말 이번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해설지가 보통 이제 이런 사이즈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해설지에서 제가 조금 자랑하고 싶은 게 한 세 가지가 좀 있었어요 저는 다시요 여러분들이 풀고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사후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중에 해설 강의와 그중에 해설지이죠 첫 번째는 VTIP이라고 써놨는데 VTIP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 말투로 물론 조금 정제된 말투로 쓰긴 했습니다 너무 얘들아 이렇게 쓰신 게 있는데 좀 뭐하니까 최대한 각 선지별로 이게 왜 오답인지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게끔 많이 써놓은 VTIP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실나 모르겠다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VTIP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왜 내가 오답선지로 가면 안 됐는가를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개소리 선지인지 아니면 정답의 반대의 논리의 선지인지 그런 것들 좀 구별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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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다 했거든요 주요 문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21번 미초남치고 이미 빈칸 순서사비 아니면은 어려운 주제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요 문항별 여러분들이 가져 있어야 되는 태도들을 각 문항별로 제가 써놨습니다 잘 보이실려나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 놨어요 까만 까만 식으로 보이시죠 예를 들어 여기 30번 문제는 소재와 소재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와 재진술이 중요하다 뭐 보이시죠 이렇게 굵은 거 단순 해석과 재진술 뭐 대략적인 줄거리가 아니고 관계 파악하기 뭐 등등등등 각 문제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됐는지 단순히 그냥 소위 여러분들 얘기하는 무지성으로 풀면 안되면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태도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도 좀 적어놨고요 마지막으로 이래도 이해 못할까봐 내가 구조도도 그려놨다 내가 맨날 수업할 때 실판 절반 나눠서 오른쪽에 지문을 간략하게 써주는 거 있잖아 주요 문제들은 이런 구조도도 지금 적어놨어요 간단 간단하게 여기 하이라이트 밑에 무엇과 무엇은 동일한데 뭣 때문에 뭐 됐느냐 뭐랑 뭐 중에 무엇이 우세하느냐 뭐 여기도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뭐 무엇 때문에 무엇이 됐고 무엇 때문에 무엇이 됐는가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어떻게 봤어야 되는지 정도까지도 좀 써놨으니까 그래도 아마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니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와 해설지는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럼 마지막 제가 한 2강까지 찍었다 그랬잖아요 제일 많이 얘기한 워딩이 뭐냐면 의도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신 있게 내는 실무이긴 하지만 저는 다시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평가원을 이길 수 있는 개인 실무는 없어요 하지만 평가원이 가장 최대한 근접하라고 노력했던 문제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내가 항상 강의 안에서 계속 무슨 말을 했냐면 얘들아 이 선지 또는 이 지문은 이런 평가원이 썼던 의도에 비추어서 쓴 선지야 또는 지문이야 라는 말들을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요기도 제가 잠깐 써놨지만 평가원이라면 어느 정도 의도의 해석을 요구하는지 평가원이라면 어느 정도 추상적 지문을 네가 이해 안 돼도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평가원이라면 어떤 오답 선지를 많이 쓰는지에 대한 그 평가원의 의도를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평가원이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제가 지금 16년째 평가원의 의도만 계속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문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두 세트 풀세트 모의고사 듣기 포함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아 하여튼 저도 두근두근해요 정말 많은 투자를 좀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뭘 많이 느꼈으면 좋겠냐면 진짜 여러분들 해설강의나 이런 것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너의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지문도 있을 거야 너네 평가원도 가끔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지문들 나오잖아 너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선지들도 좀 있을 거야 아 나는 이거 골라서 동담인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되지? 근데 그럼에도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얘들아 이건 이런 정도의 예전에 평가원의 의도가 있는 선지니까 좀 잘 봐도 라고 제가 최대한 겸손하게 말을 해놨어요 심지어 어떤 문제는 얘들아 이 선지는 이전에 너네 이 교재의 이런 선지랑 유사하게 만들라고 노력했어 라는 것도 있어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질문 같은 거 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만 제 의도 파악을 좀 잘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는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평가원의 의도만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걸 해설강의 통해서 잘 보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하셔도 괜찮고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웬만하면 제가 지금 잘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디 이 2회에 해당하는 모의고사가 그 어떤 모의고사에도 여러분들 잘 도움이 될 수 있게 바라고 많이 틀리면 많이 틀리는 대로 많이 맞으면 많이 맞으시는 대로 해설강이나 해설채 통해서 분명 자잘한 거 얻어갈 게 굉장히 많을 테니까 복습 효과도 되게 클 거예요 올인원이나 V단어나 유형독해 하셨던 분들 순서잡협 하셨던 분들 진짜야 가서 그 느낌을 받고 이제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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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